291에서 300번 선명합니다. Only in the last few decades, decade가 10년인데 지난 몇십년에 only가 있으니까 오직 겨우 지난 몇십년 안에야 몇십년 사이에야 대개 주로 산업적으로 발달된 경제들에서 즉 경제 국가들에서 has food becomes a plentiful. 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food인데 왜 has가 앞에 나오는지 알겠지 의문문이 아닌데 뭐 때문에? 이거 주문하게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오니까 중부정어나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오면 해석공식의 도치된 주어 찾아봐. 원래 has 위치가 여기였는데 앞에 부정어나 중부정어 그러니까 never나 only나 scarcely, rarely, seldom 이런거 있으면 not only 이런거 있으면 비동사,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온다. 도치되는거 그거지. 자 음식이 매우 풍부하고 쉽게 되었다. 뭐 하기에? 얻기에. 뭐 할 만큼? as to cause. 야기 할 만큼. 여기 so 다음에,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이거 했던거야. 지난번 시간에. 여기 나오니까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또는 search 다음에 명사. 그 다음 s2 나오면 요거 so나 search는 그냥 매우. as to는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만큼. 이렇게 하면 돼. 자 두가지 방식. 매우 잘 알려져 있었다. 뭐 할 만큼? 필요할 만큼.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던가 as to를 그냥 그래서 라고 하면 된다고. 자 그는 매우 잘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했다. 과거니까. 필요하다. 뭐가? 소개가 필요하지 않다. 알겠지? 그러니까 so는 so가 됐던, search가 될 건 그냥 매우. as to는 뭐뭐 할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든가. 그 다음 유의할 것. 지난번 거 있었지? 만약에 so 대신에 search로 바뀌면 search a vital part. 이렇게 되는건데, so 때문에 vital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요거에서. 음식이 매우 풍부하고 쉽게 되었다. 뭐 하기에? 얻기에 쉽게 되었다. 뭐 할 만큼? 약이 할 만큼. 뭐를? 지방이 관련된 건강 문제들. 고혈압이나 이런거. 만약 작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뭐 그 속담 했잖아. 그치? 만약 작은 지식, 적은 지식이 위험하다면. where is the man?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 who is? 가진 사람. so much. 매우 많이 가진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뭘 만큼? as to be. 있을 만큼. out of danger. 위험 밖에 있을 만큼. 위험 밖에 있을 정도로. 대체? 그러니까 적은 지식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치? 이 얘기야. 철학적인 얘기다. 마스크 가면들은 너무나 무거워서 지지할 수 없다. 지탱할 수 없다. indefinitely. 영원히. 무한정. 무기한. fin이 끝이라는 어근이고. 이거 강성태 거기 나와. 그래서 fin이 끝이란 뜻이기 때문에. finite가 유한한. 그래서 무한정. 그리고 no matter how. 한 단어라면 however. 기억나지? 해석공식의 복합관계부사 찾아봐. 거기 나와. no matter how well you believe you are disguising yourself. 얼마나 잘.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가면 얼마인 거 알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네가 믿기. 해석심이 이상하지? 이게 형은 알 거야. 관계사나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는데. 뒤에 주어동사나 동사가 또 나와. 앞에 있는 주어동사 되게 뭐 된 거야? 삽입된 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에. 주어가 동사하기에. 얼마나 잘 네가 너 자신을 disguising. 변장하고 있든지 간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항상 안다. You believe. 네가 믿기에. 그러니까 네가 믿기에 얼마나 잘 너가 너 자신을 disguise. 변장하고 있을지라도. 변장하고 있더라도. 됐지? no matter how hard you study. 아무리 네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렇지? 이거 얘기다. no matter how 형사나 부사. 얼마나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거야. 다음. 잠깐. 자, 이것도 물어볼 테니까. 자, 의문사나 관계사 다음에 주어동사. 근데 주어동사가 또 나오거나 동사가 또 나올 때. 앞에 있는 주어동사 삽입된 거. 기억나지? 주어가 동사하기에. 이렇게 해석해. 자, be reluctant to가 be unwilling to랑 같은 표현인데. 뭐뭐 하기를 꺼리다야.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 투부정사가 따라다니거든. 마찬가지로 얘가 명사가 돼도 그 성질을 못 버려. 그래서 뒤에 투가 나오는데. 뭐뭐 하기를 꺼려함. 이거겠지? 그러니까 reluctant to가 뭐뭐 하기를 꺼리는. b랑 합쳐지니까 뭐뭐 하기를 꺼린다인데. reluctance 명상이 됐으니까. 뭐뭐 하기를 꺼려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중국인들의 꺼려함은, 싫어함은, 뭐하기를 꺼려함?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수술을 하는 것에. perform의 뜻이 보이니. 하다, 공연하다, 수행하다, 연기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것, 하기를 꺼려함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 in light of. 뭐뭐에 비춰볼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비춘다는 얘기는 빛을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in light of가 뭐뭐에 비춰볼 때. 뭐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뜻이야. 단어장이 다 있고. 그들의 견해. 어떤 견해나 의견의 관점에서 보면. 뭐에 관한 견해냐. 하모니, 조화와 관계에 대한. 수술을 왜 꺼려하냐. 이것만 봐도 알겠지. 수술을 하게 되면 뭐가 깨진다. 조화와 어떤 관계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한다? 그냥 죽는다. 294. 건강은 달려있었다. 의존했다. dependent가 의존하다 달려있다는데. dependent니까 의존하는, 의지하는, 달려있는. 건강은 달려있었다. 조화에 달려있었다. 균형에 달려있었다. 뭐에? 힘의 균형에 달려있었다. 몸에 있는. 그리고. 이런 게 가끔 가다가. 좀 정확한 해석을 막는 건데. 릴레이션쉽스가. 뭐랑 병력 구조일까. 헬스일까. 밸런스일까. 바디일까. 다 돼. 문법적으로는 다 되잖아. 근데. 어울리는 걸 찾는 거야. 해석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 뭐. 국어책도 그리고 마찬가지잖아. 한 번 읽는다고 다 100% 읽자마자 이해되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치.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읽자마자 얘가 누구랑 병력 구조구나. 딱 한 번에 꽂히진 않아. 근데 읽어보면 딱 맥락상으로 이게 나와. 건강은 달려있었다. 균형에. 그리고 관계에. 그렇지? 위에 문장과 같은 거지. 조화 대신에. 뭐야. 균형이 쓰인 거고. 릴레이션쉽스는 그냥 안 바꿨고. 그렇지? 얘랑 병력 구조 된 거다. 그러니까 건강이 얘하고. 얘하고 달려있었다. 근데 뭐 사이의 관계냐. 그것의 부분들 사이에. There were. 있었다. 그리고 there are. 있다. 많은 동아시아를 위해 있다.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For many East Asians. 많은 동아시아인들에게. 오늘날. 그러니까 중국인 대신에 쓰인 거지. 그렇지? 동아시아인들에게 there were. 있었고. there are. 있다. 뭐가? 릴레이션쉽스. 관계들이. 뭐 사이에? 모든 부분 사이에. 뭐의 모든 부분. 신체의.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파트. 어떤 파트에. 파트는 당연히. organ. 기관 얘기하겠지. 뭐 손가락이 됐건. 눈이 됐건. 이런 거. 모든 부분과. 신체의 모든 부분과. 거의 모든 다른 파트. 부분들. 얘기한 거야. 여기. almost every other part. 신체에 있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손가락 같은 것도 바디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떤 우리 개복을 했을 때. 수술할 때. 쟤잖아요. 그지. 열고. 이제 이걸. 뭐 하는 건데. 장기를 갖다 수술하고 뭐 하는 건데. 이게 몸의 일부로 보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신체의 모든 부분 사이의 관계와. 거의 모든 다른 파트의. 사이의 관계. 이런 거. between A and B. 이거와. 다른 파트. 다른 파트가 뭐이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느낌을 얻기 위해서. 감각을 얻기 위해서. 이 광대한 웹. 관계 대신에 웹이 쓰인 거야. 그러니까 망이지. 거대한 망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이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of interconnections. 상호 관련성에. 상호 연관성에. 거대한 망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룩. 바람. 현대 아큐펑처리스트. 그 침술사의 견해를 한번 봐라. 뭐의 견해냐. 관계에 대한. 모 사이의 표면과. 귀의 표면. 침. 침 알지. 한의원 가면 침 맞는 거. 침술사들이 귀에다가 이거 꽂는데. 귀하고. 또 스켈레톤. 스켈레톤이 뭐 해골이야. 해골인데 여기는. 뭐 해골에. 이건 좀 어색하고. 뼈대겠지. 뼈대와. 귀의 표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침술사들의 견해를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침술사들은. 귀의 표면과. 뼈대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허리 아프면. 허리에다 안 넣고. 귀에다 놓는다는 얘기야. 몰라요. 똑같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뭐 대신 쓰인 거. 웹. 똑같이 복잡한 어떤 망이. 묘사한다. 관계를. 뭐 사이에. 귀와. 각각의 내부 기관. 장기지. 오르간이 장기도 되고. 기관도 되고. 또. 오르간이라는 악기 있어. 니네는 모를 텐데. 부모님 모르간 뭐 하면. 딱. 뭔지 아실 거야. 내부 장기. 각각의. 이거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여기 동격 접속사인 거 알겠지. s가 v라는. 여기까지가 s고. 여기가 이제 동사고. 그치. s가 v라는 개념. 그러니까 제거가. 뭐해. 펑션이 기능인데. 펑션이 기능하는. mal이 들어가면. 이건 좀 부정적인 어근이야. mal이 들어가면. 알겠지. more function 돼서. 이건 오작동. 이렇게 되는 거. malicious. 이건 뭐 악의적인. 이런 나쁜 뜻이고. mal은 다. 좀 어근이 부정적이야. bad다. 나쁘게 작동하고 있는. 또는 diseased. 오작동하거나. 또는 어떤 질병을 걸린. 하나 더 얘기할게. disease가 명사잖아. 명사 다음에 ed가 들어가면. 뭐뭐를 가진 이라고 해석하면 적절해. 그러니까 질병. disease가 질병인데. ed가 들어가서. e로 끝나니까 d만 써서. 질병을 가진. 병에 걸린 부분. 의 제거가 신체에 이루을 수 있다는 개념은. 동양인들과 안 맞는다는 얘기지. without attending tweets relations. 그것의 관계를 유의하는 것 없이. attention이 뭐야. 집중이지. 그래서 attend가. 그 다음 flight attendant가. 그 뭐야. stewardess잖아. 그지. 그 비행기 안에서 물 갖다 주고. 이제 밥 갖다 주고. 이제 하는 분들. flight attendant라고도 하는데. attend가 그러니까 수행하다. 돌보다. 이거야. 이거고. 수행하고 돌볼 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유의하다. 집중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참석이라는 뜻이 있고. 뭐뭐의 단이다나. 뭐뭐의 참석하다. 그지. 유의하는 것 없이. 뭐의. 그것의 관계. 다른 부분과의. 관계 짝꿍이 투야. 뭐와의 관계. 다른 부분과의.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게. 어떤 단어의 궁합.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궁합이 좀 다 달라. 그러니까 뭐뭐에 관한 관계니까. about이 잘 안 써. 그지. 뭐뭐와의 관계니까. relations. with나 그냥 툴로 쓴다. 그래서 뭐뭐와 관련이 있다 할 때. be related to. 이렇게 쓰잖아. 그지. 요거 얘기한 거야. 관계. 뭐와의. 다른 부분과의. 그 신체의. 이게 주어진. notion. 이 문장의 전체 주어진 얘가 주어고. 여기까지가 주어고. 근데 어떤 견해냐. 이 제거가 이로울 수 있다는. 이로울 수 있다는 견해. 그 뭐야. 관계를 보는 것 없이. 관계에 유의하지 않고. 이게 유리할 수 있다. 이로울 수 있다. 라는 개념은 서양적인 방식이지. 너무 단순했을 것이다. 우대부 pp도 이거 해석 공식에 있고. 단어장에도 넣었다. 너무 단순했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contemplate. 숙고하기에는. 즉 생각하기에는. 고려하기에는. 대체 이런 서양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그냥 어떻게. 서양 약은. 침 같은 건 안 맞지. 어떻게 그냥. 감기 약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주사 맞지. 이러는 거야. 근데. 침술은. 감기 걸린 장기와 다른 장기 사이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직방으로 치료하는 건 없고. 간접적인 걸 몸을 튼튼하게 해서 치료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299 갑니다. 요거는. 분사고문이 돼. 이걸 먼저 할게. 그리고 해석 공식에. 이거 누누이 많이 얘기해서. 분사고문은 부사절 줄인 거다. 부사절이 뭔지도 얘기했고. 까먹었으면 다시 얘기해. 자. 핵심적인 것만 갈게. 분사고문은 기본 형태가 4가지가 있다. ing, pp. 뭐야. ing, pp. 과검사. having pp. having pp. 이게 있는데. 주어가 뭐를 해. 능동이면 ing나 having pp.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주절과 시자가 같을 때. 얘는 주절보다 한 단계 과거일 때. 그렇지. 그 다음. 주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거야. 그때는 pp. 그 다음에 having pp. pp와 having pp의 차이점은. 얘는 주어와. 주절과 시자가 같은 거. 얘는 주절보다 한 단계 시자가 과거인 거. 자. 분사고문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야. 자. 분사고문이 앞에 있을 때는 해석 이렇게 한다. ing는 뭐뭐 한다 했다. pp는 뭐뭐 된다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이거 시험 볼 거야. having pp는 뭐뭐 했다. 무조건 한 단계 과거니까. 뭐뭐 했다. having pp는 무조건 뭐뭐 됐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뭐야 이게. 잠깐만. 잘못 썼네. 자. 분사고문에서. 앞에 있는 경우 얘기했고. 두번째 경우는 분사고문이 뒤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해석형은 하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뭐뭐 하면서는 능동이니까. pp일 때는 뭐뭐 되면서. 또. 그리고 나서 뭐뭐 한다. 뭐뭐 된다. 이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되기 때문에. 뭐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분사고문 기본 형태가. 이 네 가지인데. ing pp. having pp. having pp. 네 가지인데. 근데 분사고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되기 때문에. 요 콤마. 그 분사고문 자리에. 형용사 명사 부사가 있어도. 그냥 분사고문으로. 해석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분사고문의 형태가 총 몇 개. 일곱 개가 있는 거다. 가 볼게. 자. 이게 분사고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melting fats. 지방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 있으니까. 녹인다. 지방을. 그리고 부드럽게 한다. 다른 음식 입자들을. 그리고. 뜨거운 물은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 뭐를. 다시 한게. ing 뭐 뭐 한다 했다. pp 뭐 뭐 된다 됐다. 기억나지. 녹인다. 지방을. 그리고 부드럽게 한다. 하나 더. 분사고문 앞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hot water가 주어라는 얘기지. 주어 갔다는 얘기지. 지방을 녹이고 부드럽게 한다. 다른 음식 입자들. 그리고 뜨거운 물은 그것을 더 쉽게 만든다. 감옥적어지. 이식. 그 다음. 얘가 목적여 보어. 진목적어. 세제가 그것들에 침투하는 것을. 대미 음식 입자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사실 곰곰이 읽어보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의 역할이. 뜨거운 물의 역할. 당연히 지방을 좀 녹이는 역할을 한대. 뜨거운 물이. 몰라. 과학적으로 많은지 모르겠어. 여긴 그렇게 나오니까. 뜨거운 물이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음식 입자들을 조금. 어떤.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그것이 더 쉽게 만들어. 세제가 그 음식 입자들에 침투하는 걸. 알겠니? 그러니까 요지가 뭐야. 299번의 요지는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세제가. 아 뜨거운 물이. 지방을 갖다가 살짝 0.1%라도 녹이고. 음식 입자를 좀 부드럽게. 당연히 설거지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세제가. 그것들에 침투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알겠지? 그리고. 분사구문 앞에 있는 거 얘기했는데. 분사구문의 기본 형태 네 가지는. ing. pp. having pp. having pp. 해석법도 얘기해서. 뭐 뭐 한다 했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기억나지? 분사구문 뒤에 있을 때. 해석법도. 아까 얘기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세 가지. 근데 원래 분사구문은. 부사절 줄인 거기 때문에. 뭐 뭐 하면서도 되고. 뭐 뭐 이지만도 되고. 또 뭐 뭐 하자마자도 되고. 다 돼. 뭐 시간적인 거. 조건적인 거. 원인적인 거. 양보적인 거. 다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요거야. 그렇지? 그리고 ing 해석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분사구문과 동명사 주어와. 그 다음에 현재 분사구문을 구분하는 거. 기억나지? 간단하게 자식 얘기해. 멜팅이. 첫 번째. 현재 분사. 뭐 뭐 하고 있는과.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구분하는 방법. ing가 뭐 뭐 하고 있는 이라고 쓰이려면. 현재 분사로. 왼쪽 오른쪽에 명사가 바로 나와야 돼. 중간에 뭐 어나 언. 더 소유격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바로 나와야 돼. 근데 녹는 지방. 멜트 자체가 녹다도 되고. 녹이다도 되기 때문에. 녹고 있는 지방. 이것도 맞아. 녹고 있는 지방과. 부드럽게 하고 있는. 그럼 얘가 얘랑 병률 구조라고 했을 때. 얘 오른쪽에 바로 명사가 나와야 돼. 아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안 되는 거야. 왜? 바로 왼쪽 오른쪽에 명사가 안 나오거든. 그렇지? 엔드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야. 다시 얘기한다. 현재 분사가 되려면. I saw. 나는 보았다. running dog. 달리고 있는 개를. 이것처럼. 왼쪽이나 오른쪽의 명사가 반드시 바로 나와야 돼. 중간에 다른 형용사나 관사나 소유격 끼어든 것 없이. 그래서 현재 분사 탈락이고. 녹고 있는 지방과. 부드럽게 하고 있는. 이게 안 된다고. 여기서 막힌다고. 두 번째. 얘가 만약에 동명사 주어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녹고 있는 지방과. 그렇게 하긴 해. 지방을 녹이는 것. 그리고 다른 음식 입자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핫 워러가 동사. 이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동명사 주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사고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녹인다. 지방을. 그리고 부드럽게 한다. 뭐를? 다른 음식 입자들. 그리고 뜨거운 물이 그것을 만든다. 더 쉽게. 뭐를 세제가. 그것들에 침투하는 거예요. 300번도 같습니다. Playing a major role. 주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생활에. 경제 생활에 있어서. 뭐에? 미국에. 그리고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현재 구성한다. 46%를. 그것의 인력의 46%를 구성한다. 무지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좀 적은 거네. 50%가 안 되니까. 고생했다. 질문 있으면 카톡 보내라. 제발.